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가 나를 참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맥주감사절입니다 교회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느냐 하면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명하셨고 우리는 성경에 명령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절을 왜 지켰느냐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느냐 명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처음 것을 그렇게 원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이 더 연결하고 더 좋고 더 살찌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처음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대식임질 해왔던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농경사회를 지나고 한참도 지나고 요즘 흔히 아는 말로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너무나 달라진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농경시대 때 있었던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지켜야 하는 까닭은 그 근본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와울에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저는 대학생 고등학교 시절에 이 본문에 속된 말로 꽂혀버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에 가치관이 생겼고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의 결정지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말씀인데 로마스의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이슬지어다 아멘 만물이 여기에는 만사도 포함됩니다 만물과 만사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간절한 영어 전치사가 저에게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치사 세 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From the road Through the road To the road 모든 일이 주께로 From 나왔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Through the road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가 겪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국 마지막 종국도 To the road 주께로 주님의 원하신 목적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정식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주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모든 내 삶의 희노애락도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끝은 주께로 돌아가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농경시대나 지금이나 나중에 천년, 이천년 뒤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올 한해 교회의 표호가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 현수막을 우리는 보며 예배당에 덜어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때문에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내내 저 현수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난 6개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당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6개월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왔는가? 열망이란 목마름입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며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 절박한 마음 그것이 바로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열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은 반년 여러분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크게 찬양 부른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막 목을 목수를 높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5절 앞부분에 22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어느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동네에 들어온 것을 마음의 심이 좋아하면서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제자들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바닷가에 가보니까 배가 한 척 이외에는 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들이 타고 온 배가 다시 돌아갔나 그런데 어젯밤에 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따로 온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들은 궁리를 합니다 여기에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데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서로 막 자기들의 추론을 막 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시 배를 타고 가보나움 예수님의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옮겨와서 추로 살던 곳이 가보나움인데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배를 노를 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그 어떤 지도를 하나 볼까요?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바다입니다 남부에 디비라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가보나움으로 배를 노져 갑니다 저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성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를 지어서 가서 수소문해서 보니까 가보나움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의 바다 근우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거는 행정적 사무적 질문이 아닙니다 언제 오셨지요? 몇 시에 왔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찾고 찾던 사람이 그 목적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감성적 언어 감성 언어예요 도대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찾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온 얼굴에 무리들의 얼굴 표정에 웃음이 가득 넘치는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만났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단가히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그 다음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감성적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웃음과 감정 기뻄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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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건 앞에 우리가 잘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떡과 고기를 얻어 먹은 그래서 배불렀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또 다른 먹을 것 또 다른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얻을 얻고 온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내심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무리들과의 이 스토리 안에 내 자신이 있는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할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 속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당에 와서 주님, 주님하고 우리의 얼굴에 만면의 미술을 머금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콩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혹 나에게도 하지 않을까 긴장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에 맞추어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감정 언어조차도 우리는 상대방을 의식하며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차근지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 위 사람의 눈에 듭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정말로 일꾼이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열심의 내막인 본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열심이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삶에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요 인위, 인간의 행동입니다 자귀, 꾸며진 행동입니다 주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냥 바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속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의 감정 언어 속에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함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이른바 무위의 예배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성인들은 기도생활 가운데 침묵의 기도를 기도의 왕도처럼 여기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계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길이 속에 우리를 기도자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그냥 마음에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어떤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까 하는 이 인위적이고 자귀적인 것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알고 내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순서에 있어서 처음 시간 묵도합시다 묵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공예배 때는 찬양대가 여러분들 전주를 할 때 우리는 전부 그 순간에 묵도를 합니다 묵도라는 게 뭡니까?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중지해야 합니다 그냥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되러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연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 어그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 속에 위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침묵기도 묵도할 때에 바로 이 기도가 들여져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온 것은 위로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온 것은 잘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원하여 왔습니다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러면서 죽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아이가 엄마가 그랬대요 너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위하여 기도하지마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극한직업자이다 극한직업 아시죠 극한직업 모두가 오기만 오면 백이면 백 많이면 많이 다 자기의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이것저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나님 그것 덜어주신다고 극한직업자래요 참 아이 그 말에 순발력 있지요 그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극한직업자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왔을 때 나에게 필요한 거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의 그것을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들에게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쫓아다닌 그 무리들 앞에 설렁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아 예배하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또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왔느냐 하느님의 예수님의 이 바비 오늘 나에게 나를 향하여 꾸중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침묵 속에 주님 아시지요 선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들 이런 고민을 다 하는데요 구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보통의 우리 종교인들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미가서제 6장 6절 이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아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요아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종교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이게 종교예요 무엇을 드리면 나의 신이 감동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 중에 어느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래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숫양을 가져와라 뭐를 가져와라 너 시간을 내놓아라 너 물질을 내놓아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의 이사에설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갑없이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까 오늘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여러분들 물론 그것은 성령이 우리들 속에 오셔서 찬양케 하고 기도케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좋아하거나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율법이 여기에서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온대감대였고 사람이 설치는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야 돼요 무엇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한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없는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알고 없는 것을 준비해서 갖다 선물하면요 그렇게 부자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동 먹잖아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세요 무엇으로 달래고 무엇으로 기뻐하게 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의 극단적인 말씀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생히 살아계신데 그 탐욕 속에 아버지가 나중에 죽으면 물러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놈이 가지고 나간 것에 몇 배를 더 불러서 왔을까 장사는 잘했을까 올 때 꼭 가면은 타고 올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 이 놈이 내 속상하게 하다니 돌아오는다면 금이 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전혀 이 아버지는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소문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집 나간 아들이 알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동구밭까지 뛰어나갔어요 그를 환영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야기를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 잔치를 벌여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상한 심령을 갖고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오는 겁니다 주밖에 없어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그것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배우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정말로 나는 이 찬양 다섯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송인데요 찬송가 85장이에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그냥 생각하는 것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들 이렇게 좋다라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장 행복했어요 그냥 세상 전부를 얻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은혜의 경지예요 은혜 받음의 경지예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마지막에 주님 만나 뵌다면 얼마나 좋겠나 오직 주님 뿐인 거예요 주님만을 열망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자의 찬송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얼마나 좋으려 구주를 생각 생각만 해도 이런 영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27절에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이 무리들이 자기를 찾는 이 행동 속에서 이들은 영원한 것을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찾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찾는 잠시의 것을 구하는 순간의 것을 탐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거 다 썩어 없어진다 다 사라진다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을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가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우리 인생에 연륜이 주는 지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 있는 것도 없어지고 나에게는 없는 없구나 했는데 뭔가 또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륜이 많은 사람의 경험은 많은데 알고는 있는데 그 함정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또 탐해요 여전히 또 가지려고 해요 여전히 또 뭔가를 위하여 경쟁하고 또 싸워요 뭐 자기 것을 조금 잃어버렸다 싶으면 막 화를 내고 정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막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썩어질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얻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말이 너무 값싸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국사, 나라의 일을 맡았다 하잖아요 시요는 이 큰 외사의 일을 내가 맡았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엇구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지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낙심되고 슬픈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공고한 일을 하나 만나면요 믿음이 온데간데 안 보여요 공고한 일을 당하면은요 설교가 귀 안 들어온대요 공고한 일을 닥치면 기도가 안 된대요 공고한 일을 하나 닥치면 교회에 꼴도 보기 싫대요 예전에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다녔던 예배자가 공고한 일 하나 앞에서 완전히 여지없이 무너져 흔히 말하는 시험 더럽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무슨 세상의 어떤 삶을 통해 경험에서 축적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그럴 때 공고한 일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끝까지 믿도록 어떠한 공고한 일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일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예수를 믿는 일에 내가 올인을 할 때 이것은 습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나에게 옵니다 죽게로 말미암한 나에게 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고한경지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젊은 40대 목사님 몇몇 분이 어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들 어느 교회에 심화하는 목사들입니다 저희들 이제 한국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무엇을 하면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들 향하여 하신 답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형들 우리는 예수 믿음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원초적이고 권언적인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원초적이고 권언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개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참신함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그것은 예수를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신 날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맡겨놓고 끝내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모든 것을 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도 내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수 믿는 참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역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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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너가 삶이 누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오 나를 구원하신 주의 것사라 너가 삶이 누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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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밀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형 보형 완전하신 사람 이밀보 남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형 완전하신 사람 이밀보 예배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이 정리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대식임질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갑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껏 주님의 끝만 판내고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무엇을 드리려고 애썼는데 그러나 나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이제 죽게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원하지 않았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의 것을 갖고 자랑하며 나와서 주여 이제는 그것이 의미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주님 앞에 걸을 수 있는 산재군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리덤을 통하여 주님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주여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미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스님 주님 미스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 여호와는 그 일구를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함 여호와는 그 일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참아버지 하나님 불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미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uch ut니 보라 부 앞에서 예배자 많은 예을 brown 이 자녀들 위해 이케 부견 이렇게 싶을 ول 유 ', 쌤 가면 그 이 자녀들 위해 백애들 위해 여호와는 당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